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인천공항에 의정부 CBMC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오늘 이곳에 반가운 손님들이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의정부 CBMC가 초청한 이들은 바로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의 후손들인데요. 이번에 모두 27명의 가족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까지도 바치고 또한 그런 자녀들이 풍덕병으로 사망하고 열정을 바쳐서 했던 복음을 전하고에 대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저에게 첫 번째 목적이죠. 공항 한가득 울리는 환영의 찬양에 먼 길을 달려온 손님들의 피곤함도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가족 대표의 인사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오늘 일주일 Jacob은 모여듭이 통치에 대한 목적이 없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걸어간다고 인사하는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끌AD와 함께하는 학생이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의 학생은 고향っ걸이ические, 인사하여, 우리 학생의 학생들은 오늘의 학생과 함께하는 학생들들입니다.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공주영명학교입니다. 제 77주년 8.15 광복절 기념예배가 있는 굉장히 뜻깊고 은혜가 단단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8.15 기념예배는 후손들에게도 참 뜻깊은 예배입니다. 윌리엄스 선교사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일생과 생명을 이 땅에 바친 선교사역을 169통의 선지로 남겼다. 그들의 선조인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는 1906년 감리교 충청지방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조선에 왔습니다. 그 후 공주의 영명학교를 설립해 교육선교에 평생을 헌신했는데요. 그 선교의 열매가 116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죠. 힘찬 환영의 박수에 후손들의 가슴도 폭차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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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후 채풀 한편에 전시된 선교사진들이 후손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한국명 우리암 우에리 씨 선교사 부부는 마다들인 조지 우광복을 비롯해 3명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낳아 키웠는데요. 장남인 우광복의 직계자순들이 이번에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우광복의 손자인 알프레드 씨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사진 속에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장남인 우광복을 발견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좋은 주요. 그런데 이번에 3일 동안 저희는 저녁도에 간식으로 밥을 들었습니다. 저는 나는 자신감으로 댄스에서 먹었을 땐 우리 모두 아빠가 들어간 모습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에겐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약 10, 11 정도에 3월이 왔습니다. 나는 집을 diabetic에서 스테보드에 들어갔다가 나는 스테인들이 졸업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달을 위해 밥을 먹고 다니기로 일정하고 에는 김형시가 일어나가고 드venant масс에 마음에 들었죠. 많은 곳에 관한 디즈니 heat Merge였습니다. 완전히 개선 도전한 강의 관계로Onge 선택했죠. 우리 하향에는 많은 richt에 대해 알고있었죠. 역명학교 곁에 위치한 공주제일교회. 이곳에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같이 힘찬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실까요? 여러분이 오신 이 교회는 윌리엄스 선교사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34년간 예배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곳엔 우리암 선교사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은 물론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초기 모습들도 모형으로 전시돼 있어서 후손들의 눈길을 끕니다. 선조들이 이 땅에서 펼쳤던 선교사 역을 소개받으며 후손들은 그 헌신의 삶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저는 정말 즐거운 소개받으며 이곳에 전해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감으신 것들을 보셨 Jesús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봄에, 이 지역의 관계에 대한 반영이 온 것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제48회 CBMC 한국대회. 후손들이 이곳에 추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독 실업인 모임인 CBMC는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부자의 한국선교사역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님의 후손이 47명입니다. 다 오지 못하셨고 27분이 오셨고 그 27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번에 후손들을 추대한 것은 우리암 선교사와 아들 우광복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뜨거운 환영에 조지 목사님이 대표로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암 선교사의 증손자인 조지 목사님은 선조들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아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믿음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CBMC 측은 조지 목사님을 비롯한 후손들에게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가 보여준 헌신에 이렇게나마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022년 8월 15일 사단동인 한국기능시협회 회장 김영구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놓칠세라 카메라에 담는 후손들의 손길이 바쁘기만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27분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고 또 그분들 모습 자체가 또 우리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CBMC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임팩트가 있는 또 섬김이 있는 우리 CBM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16개국의 유엔군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머나먼 이국당에서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의 희생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후손들이 아주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귀한 손님들을 환영하는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퍼지니 후손들의 마음도 저절로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준 분들과 기념사진 한 장으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육군사관학교 한편에 마련된 국궁장. 이곳은 우리나라의 전통 모예인 국궁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곳입니다. 국궁은 원래 군사무기였지만 지금은 스포츠로 발전되었는데요. 활쏘기 기술뿐 아니라 궁사로서의 예와 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범의 시범에 신기한 듯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국궁을 직접 해볼 기회에 너도나도 손을 드는 후손들. 화를 처음 잡아보는 까닭에 관역에 가까이 다가가 시위를 당겨보는데요. 마음만큼은 이미 궁사입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관역을 확인하던 조지 목사님 부부가 입을 맞춥니다. 서로의 화살이 겹쳤다네요. 그날 밤 숙소에 마련된 농구장에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평소 자주 모이지 못했던 그들인데 이번 여행을 통해 가족 간의 정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연애는 드래퍼가 입을 맞춘서요. 여기와 예전 пар الأ가게 되면 바로 연애는 매일 저녁으로 모아봅니다. 매일 저녁에 든 슈퍼스 avec 든 슈퍼스 그리고 우리의 트랜스와 든 든 피키티 그리고 든 든 든 든 든 든 든 든 든 alc 오늘은 공주 영명고등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공주를 중심으로 교육선교를 펼친 우리암 선교사와 그의 아들 우광복의 업적을 기려 공주시에서 후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암 선교사의 직계 증손들이 대표로 시민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세 분에게 이렇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 논란이 윤리안수의 후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조지 논란이 윤리안수의 학교에서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드리고 우리 시와 내게 인연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비록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선조들이 이 땅에 심은 복음과 교육의 씨앗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후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들에게도 한국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의 지지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지지되었기 때문에 얻는 한국의 지지권을 기록하는 경제입니다. 한국의 지지권을 전해 보기 때문에 한국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일을 위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지권을 자체육을 받은 한국의 지지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에 가르치고 영명학교의 발자취가 전시되어 있는 영명 역사관 이곳은 설립자인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의 교육이념과 선교의 열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여 년 전 자신들의 선조가 쓰던 타자기와 한국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친필 편지들 남겨진 기록을 보는 후손들에게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우리의 신앙인들이 오셔서 제가 이렇게 해설을 쭉 해드렸지만 오늘처럼 뜻깊은 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인들이 오셔서 제가 이렇게 해설을 쭉 해드렸지만 그러나 116년 전, 1906년 10월 15일 우리 학교를 세워주신 설립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설명하면서도 제가 기분이 업돼서 목소리가 좀 톤이 올라가는 정도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작스레 내리는 비를 뒤로 한 채 유족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후손들의 이름으로 선조를 기리는 동판을 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조인 설립자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의 흉상 아래 남겨질 동판. 후손들은 이 동판 속에 우리암 선교사의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길 원하는 그들의 기도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동판은 부족한 공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뵙덕의 동판은 제가 신나게 뵙덕을 받습니다. 지금 이 동판은, 음성에 이 동판을 받은 후에 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흉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판은 정말 석지한 구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판을 받은 후에 대한 진흥이lek 다른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동판은 이 동판은 어떻게 미국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 프로점들에게 아름다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학교에서 학원의 학원을 앞으로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학원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원을 공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과 함께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I feel really honored to be a part of this and have the opportunity to be here the past few months have been super great to just learn all the cool culture my family shares and traditions and I'm really honored to be a part of it and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for allowing my family to come here I haven't learned that much about it but I've been doing a lot of research the past few months 대지를 적시던 비가 멈춘 그날 오후, 후손들이 공주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찾았습니다. 백제의 무령왕릉을 비롯한 웅진시대의 왕과 왕족의 묘가 있는 이곳 송산리고 공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후손들의 눈엔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후손들의 눈엔 모든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후손들의 눈엔 모든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후손들의 눈엔 모든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몸을 굽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은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모형으로 만들어진 왕릉안입니다. 이 땅에 성교를 떠나온 선조들 덕분에 동양의 신비로운 옛 문화를 체험하는 후손들. 그 감격의 순간을 잊을 세라 서둘러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실제의 무령왕릉은 50여 년 전 우연히 발견된 우리의 역사인데요. 이번 후손들의 한국 방문 역시 한국의 선교 역사의 귀한 페이지로 장식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정부 12MC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큰 식당 규모와 맛있는 분위기에 후손들의 표정엔 벌써 기대가 한가득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 코리아 바베큐 갈비 등심구이입니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답게 굽기가 바쁘게 없어지는데요. 바쁜 일정 탓에 조금은 지친 심신이 다시 기운을 얻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덕분에 손님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오유엔 손님의 색이 bespoke, 이건 그럼 맨날 아님 ㅋㅋㅋ 이번에는 편의점을 담아ledge ange다고 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가장 인기한 풋бич 있기에 있기를 잊는 것 같습니다. 지금isi을 권한다고 합니다. 오유엔 손님의 고통을ava бы터로 가득한다고 생각합니다. 찹스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찹스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주의를 맞이한 후손들이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평강교회를 찾았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처음입니다. 유나중 단임 목사님의 소개로 강대상에 오른 조지 목사님. 선조들의 선교의 열매인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조지 목사님과 유족들, 그리고 한국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손들이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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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부르는 이도 듣는 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음, 이 앨범에게는 원 computers, 그의 원가입니다. 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을 부른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감정이었다. 저희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고맙습니다. 저희는 27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한국 국민들과 한국인들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계약 Kontrol 가는 경향적으로 바닷가 되었습니다. 모든 곳곳에서의 사회자 설교와 함께Proto에 대한 구조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든 경향적으로 solemnity 결정步, 모두 무리에 의하면 한가지 기술을 전해 bigl 항공단에 의하면 만족하게 바닷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잘 돼요. 정말 빠르다. 여러분이 다가서 바다에 가고 싶다. 정말 빠르다. 저희는 저희의 힘과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의사의 믿음을 다가서 모든 곳곳에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의 교육과 함께 우리의 영향을 고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의 영향을 고정으로 후순들이 이번 항공여정을 마무리하며 찾은 곳은 공주의 선교사 묘역입니다. 이곳엔 공주와 충청 지방에서 순교했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묘가 안장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선족께서 잠들고 계신 선교사 묘지입니다. 조지 둘라니 목사님께서 두 손을 대표해서 유족을 대표해 조지 목사님이 기도를 드립니다. 좋은 그리고 하늘의 천국으로 PREVimen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덕분에 기억이ні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 우리가 여기에서 일과한 하나의 나라와 한국의 나라와 영원의 무릎을 소원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하나 모두 한옥에 관심과 함께하십시오. 우리와 함께と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성교사의 묘역에는 조지 목사님의 할아버지인 우광복의 유해 절반이 묻혀 있습니다 그의 어린 동생 올리브가 잠들어 있는 한국 땅 이곳에 자신의 유해 반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후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여동생을 그리워했던 우광복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구engbok, George Williams, 그래서 그의 자리에 대해 고려한 후에 대해 질렁한 주요 그리고 그의 자리에 대해 질렁한 주요 지금 몇 년 전에, 제가 오는 이 시각을 해 주셔서, 제 아버지와의 자리에 대해 질렁한 주요 그래서 제 시각을 해 주셔서, 저는 그들의 자리에 대해 질렁한 주요 이를 그의 두 분의 성교의 질렁을 긁어들어 있는 자리에 대해 질렁한 주요 모든 좋은 작업이 한국의 제한과가, 제 아버지의 Befores, 한국에 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국의 전쟁은 정말 즐거운 여기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족이 더 좋은 경험과 함께 있는 우리의 고생을 받습니다. 그는 그의 결혼이 계속됩니다. 그의 결혼이 계속됩니다. 그의 결혼은 그의 결혼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국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머나먼 한국 땅에서 선조들의 삶과 죽음을 마주하며 후손들은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패널로서 전국의 소망을 마주하며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재미를 아주 확진되었고 여기서 저희의 아 그리고 우리가 항상 다른 ans도를 흥원하게 믿고 이렇게 네, 이 문장은 정말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그리스도은 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였습니다. 10박 11일간의 항공여정이 오늘로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일정 내내 함께했던 cbmc 회원들과도 각별한 정이 쌓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념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에 방문한 후손 27명은 모두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낯설었던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젠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10일간의 일정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과 즐거운 추억을 나눠서 정말로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손들 역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 봅니다. 너희가, 나의 큰 현대가 시작하기 위해 크oop에 관심있게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생하러 가고 싶어들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고 있는 주의가 큰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고 있기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고 싶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assist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모두의 Many 사과를 위해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같이 가고 싶습니다. 공주를 중심으로 교육 선교에 헌신했던 프랭크 윌리엄스, 우리암 선교사. 그리고 미군정 당시 한국정부의 기독교 인사들을 추천했던 그의 아들 우광복. 그들의 후손이 되어 한국을 방문한 27명의 가족들은 선조들이 뿌린 선교의 씨앗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웠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조들이 사랑했던 이 땅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이번 여정을 통해 받은 그 사랑은 마음에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